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마트 쇼크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바이오 섹터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침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셀트리온 섹터죠. 바이오의 약품이기 때문에 크게 경기침체 부분하고 좀 무관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셀트리온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들이 이제 아 이거 경기침체 좀 위험한데 이런 쪽으로 움직여버리면 돈들은 오히려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약사였을 때 셀트리온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연기금이 유입이 되면서 2차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다오가 0.71% 하락에 S&P500이 1.15% 하락, 나스닥 1.8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오늘 밤에 지금 FMC 회의가 이제 결정이 나죠.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아마도 내일 0.75% 금리 인상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자 지금 그러나 나스닥 선물은 1.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 3일 동안에 어제 또 하락하면서 3일 동안에 좀 내렸죠. 조정이 좀 일어나니까 저감의 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크게 내려가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다시 저감의 수세가 들어올 만한 환경이죠. 지금 원자재가는 계속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개를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0.75% 올리겠죠.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주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올리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를 보면은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갈 만한 그런 필요성은 좀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많이 내리면 올리고 좀 많이 오르면 내리고 이게 계속 좀 반복이 되면서 바닥을 좀 잡아갈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크게 관계가 없는 게 이런 또 바이오 쪽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월마트 쇼크에 경기 침체으려가 고개를 또 들었죠. 그래서 월마트가 안 좋으니까 온라인 쇼핑도 역시나 안 좋겠다. 별로 수익이 소비가 많이 줄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마존도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월마트 쇼크가 일어나는 부분이 코로나로 봉쇄 이런 부분으로 수익이 안 좋게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월마트 쇼크의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경기 침체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좀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마트 쇼크 소매업계 일제히 하락을 했고 아마존도 5%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월마트 식료품 가격 상승 여파로 분기 및 연간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자 올해 별로 안 좋을 거다 라고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약세가 좀 세게 일어났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의류 등 일반 상품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월마트가 7.61%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대표적인 소매주죠. 관련주 코스 타겟 9% 3.6% 정도 하락을 했고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7% 5.7% 티저엑스도 4%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지금 월마트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구입 목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현재 식료품이 개인들의 예산에서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출은 여전히 온전한 상황이다. 근데 분기 연간이익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 유통주들도 마찬가지로 안 좋겠구나. 그래서 아마존이 5.2% 급락했죠. 자 팬데믹 수혜주로 한때 잘나갔던 쇼피파이가 14% 급락을 했는데 자 이 전자상거래 팬데믹에 의한 이 전자상거래 붐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세기치고는 10% 해관다. 이 발표가 나왔고 오늘 밤에 이제 쇼피파이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소식이 나온 걸 보면은 상당히 뭐 안 좋겠구나 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14%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상위하는 실적 낸 3에만 4.94% 상승했죠. 실적이 좀 좋게 전망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은 주가는 반등을 하죠.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크게 많이 반응을 하는 그런 증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카콜라, 펩시, 콜라도 1.6%, 1.1% 상승. 그리고 기술주들도 약세를 보였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0.89%, 2.68% 하락에 알파벳과 넷플릭스도 2.32%, 넷플릭스가 2.11% 하락을 했고 메타, 테슬라도 4.5%, 3.5%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FMC 정례회의,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도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국제유가, 경기침 채우려 이런 부분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되었지만 미증시는 바이오주 쪽은 그나마 강세를 보였죠. 다우에서도 보면 건강관리가 상승한 종목이 몇 개 없는 가운데 건강관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암젠 머크 존슨의 존슨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에서도 시젠, 그리고 버텍스 바이오젠, 건강관리가 지금 바이오죠. 바이오 쪽이 상승한 종목들이 최상위 상승폭의 바이오수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건강관리 바이오가 있죠. 그리고 하락폭이 좀 큰 쪽으로 가면 갈수록 IT와 경기소비자의 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죠. 코로나 백신 수혜주, 모더나도 약세를 보여줬고 경기소비자 IT 주들이 대부분 약세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맞았습니다. 3% 이상, 4%, 5%, 8%까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대부분 다 경기소비자고 IT 주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셀티룡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그랬지만 시장이 이런 경기침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움직여버리면 이런 경기침체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바이오수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실적까지 바닥을 찍고 턴아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이런 셀티룡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돈들이 갈 만한 곳이 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셀티룡 쪽이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미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약세로 시작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스닥 선물이 다시 어제 하락한 수준만큼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방 또 상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티룡은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 2차 랠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지수의 분위기 자체가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하면 셀티룡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이제 2차 상승 랠리 하는데 뭐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